시스템 반도체와 이미지 센서 AP AP는 스마트폰 내 모든 명령을 처리하는 핵심 부품으로 CPU, GPU, NPU,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 통신칩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칩에 담은 시스템 온칩 즉 SOC입니다. 시스템 온칩은 주요 반도체 소자를 하나의 칩에 담아 칩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많은 기능을 손톱만한 칩 하나에 담으면 제품 소용화도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되고 스마트폰 설계도 쉬워지고 전력 소모도 적어서 배터리 사용 시간도 늘릴 수 있습니다. 주요 제조사는 퀄컴, 애플, 삼성, 미디어텍, 유니 SOC 등이 있습니다. 퀄컴의 AP인 스냅드래곤 시리즈,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헬리오 시리즈는 삼성 갤럭시 제품을 비롯한 여러 제조사의 스마트폰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제품의 경우 삼성이 자체 개발한 AP인 엑시노스도 탑재하지만 제품에 따라 퀄컴과 미디어텍의 AP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개발하는 AP인 애플 실리콘은 애플 기기에만 탑재되고 있습니다. ARM ARM은 반도체 기본 설계도를 만들어 여러 반도체 설계 제조 회사들의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영국 회사입니다. 퀄컴, 삼성전자, 애플 등 반도체 회사들은 ARM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바꾸어 CPU, AP를 만들어냅니다. ARM은 오픈 라이선스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계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90% 이상이 ARM 설계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인수하여 최대 주주가 되었고 소프트뱅크가 자금 확보를 위해 현재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ARM의 설계도는 사실상 대체제가 없는 까닥에 매각과 관련해 각국 정부와 업계의 관심과 견제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DI DDI는 OLED, LCD 등의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반도체입니다.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색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화소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AP는 화면에 보여줄 내용을 신호로 처리해서 내보냅니다. 이 신호가 DDI에 전달되면 DDI는 TFT에게 각각의 픽셀을 어떻게 행동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TFT는 명령에 따라 서브 픽셀 하나하나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픽셀은 빨강, 녹색, 파랑의 더 작은 서브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서브 픽셀들이 나타내는 빛의 조합을 통해 색을 표현합니다. 빨강, 녹색, 파랑의 모든 서브 픽셀이 켜지면 흰색이 되고 모두 꺼지면 검정이 되며 빨강과 녹색이 켜지면 노란색이 표현됩니다. 이렇게 하여 수많은 픽셀이 만들어내는 화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DDI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용 DDI와 태블릿, TV, 모니터, 노트북 등 중대형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중대형용 DDI로 나뉩니다. 모바일용 OLED DDI의 경우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LX세미콘, 노바텍, DB하이텍, 레이디움, 매그나칩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대형 DDI 시장에서는 노바텍, 하이맥스, 삼성전자, LX세미콘 등 대만과 한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픽셀과 해상도 픽셀은 픽츄얼 엘리먼트를 줄임말로 화소라고도 하며 TV, PC 모니터, 모바일 기기 화면에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화면을 크게 확대하면 작은 사각형들이 모여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작은 사각형이 바로 픽셀입니다. 각 픽셀은 더 작은 서브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강, 녹색, 파랑 각각의 서브 픽셀들이 나타내는 빛의 조합을 통해 색을 표현합니다. TV, 모니터, 스마트폰의 화질을 이야기할 때 해상도가 얼마인지 보게 되는데 해상도는 한 화면에 픽셀이 몇 개나 포함되는지를 의미합니다. 가로 픽셀 수와 세로 픽셀 수를 곱한 형태로 표현하며 HDTV는 1280-720 해상도 FHD는 1920-1080 QHD는 2560-1440 UHD는 3840-2160 해상도입니다. 픽셀 수가 많을수록 즉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미지는 더 선명하고 매끄럽게 표현됩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또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표시 장치라는 의미로 각종 전자기기의 다양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입니다. TV, 스마트폰, 모니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의 필수적인 장치이지요. 현재 우리가 흔히 쓰는 디스플레이 작동 방식은 크게 LCD와 OLED입니다. LCD, 액정 표시 장치 액정이란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물질로 액체 결정의 줄임말입니다. 액정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 외부 빛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LCD는 뒷면에 백라이트를 두고 앞에 컬러 필터를 두어 전기신호에 따라 액정이 빛을 차단하거나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빛을 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색표현이 자연스럽고 수명이 긴 편입니다. 참고로 LED 모니터는 패널 뒷면 백라이트를 LED를 사용한 LCD 모니터의 일종으로 OLED와는 전혀 다릅니다.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LCD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소비 전력이 적고 얇고, 가볍고 응답 속도가 빠르며 화질이 선명하고 화면을 구부릴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LCD보다 수명이 짧고 가격이 비싸고 일부 색상이 변색되는 번인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 TV 디스플레이 패널은 LCD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다만 LCD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OLED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TV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LCD 비율이 높은 중국 BOE와 OLED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용 디스플레이는 저가형은 주로 LCD를 중고가형은 주로 OLED를 사용 중인데 역시 LCD를 OLED가 대체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 용 OLED 시장은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업체들이 추격 중입니다. PMIC 전력관리 반도체 PMIC는 우리 몸의 각 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처럼 전자기기의 부속품들에 알맞은 전력을 공급해주는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하나이고 단일 전압을 출력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카메라, 메모리, AP 등 많은 부품들은 각각 필요로 하는 전압이 모두 다릅니다. PMIC는 각 부품에 알맞게 전력을 변환하고 분배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PMIC는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하면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동작합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무선 충전 기능 어두운 곳에 가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밝은 곳에 가면 화면이 밝아지도록 하는 기능 블루투스 이어폰의 배터리 잔량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도 모두 PMIC의 역할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AP용 PMIC, 디스플레이용 PMIC, 이미지 센서용 PMIC, 메모리용 PMIC 등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PMIC가 4개에서 10개 이상 들어갑니다. 자동차에는 더 많은 PMIC가 필요합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영상으로 만드는 센서입니다. 카메라로 사물을 찍어 봅시다. 사물에서 빛이 반사되어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면 이미지 센서는 그 빛을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줍니다. 디지털 신호는 이미지 신호 처리 장치 즉 ISP를 통해 품질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으로 촬영한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센서는 CCD 이미지 센서와 CMOS 이미지 센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CCD 이미지 센서가 성능이 우수하여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CMOS 이미지 센서가 가격도 저렴하고 소용화가 가능하고 소비 전력도 낮은 등의 장점에 성능도 매우 개선되어 대부분의 기기에는 CMOS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를 구성하는 단위는 픽셀, 즉 화소입니다. 2억 화소 이미지 센서는 2억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픽셀 수가 많을수록 고화질의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소형 픽셀의 경우 픽셀 크기가 작아질수록 충분한 빛을 흡수하기 어려워 화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문제점을 차별화된 기술로 극복하고 고화질을 구현하여 카메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마트폰에도 여러 개의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지 센서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CMOS 이미지 센서 시장은 일본의 소니가 약 40% 삼성전자가 약 20-2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